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 이웃도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실시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바구니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메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14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리러 할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 저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조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세계에 이제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과함을 질렀습니다. 북한의 영화의 날씨는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춥고 목이 말랐습니다. 병실에 놓여있던 수술 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 뼈를 톱으로 쏠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력 미스가 차를 차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의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약이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이 울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다가 아침이 돼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당간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면 며돌이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동생이 가져다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낳을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뼛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나 11회로 해서야 고통은 속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짓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개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쌀을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짓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길이었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휘감겼고 남동생이 제 머리 채를 잡고 끌고 투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짓고 중국 라오스 맘마 6천 킬로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전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시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전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족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호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비극과 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우를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중국을 통해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이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재원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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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